다음은 소득공제를 입력하는 단계입니다. 소득공제 내역 중 기본 인적공제자 명세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기본공제 명세에서 입력된 목록을 확인합니다. 새로 입력할 인적공제를 받고자 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 기본공제자 항목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관계, 인적공제 항목에 각각 입력합니다. 등록하기를 클릭하면 기본공제자 명세 목록에 추가됩니다. 추가로 입력할 내용이 있는 경우 같은 방법으로 입력 후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인적공제 대상자 명세 목록에서 인적공제자를 선택하여 선택내용 수정 또는 삭제 버튼을 클릭 후 내용을 수정, 삭제할 수 있습니다. 입력한 인적공제의 합계 금액을 확인 후 화면은 아래로 이동하면 기타 공제 및 특별공제 항목이 나타나며 국민연금보험료의 연간 납입 금액 및 각 항목별 해당 내용을 입력합니다. 화면 하단에 조세특례 제안법상 소득공제 명세서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각각의 항목에 해당 금액을 입력하고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